이 시간은 사랑침내교회 정동수 목사와 성경보존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 관한 이런 내용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지금 사랑침내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또 신뢰성 있게 내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해서 근자의 이런 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알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 가르치지 않은 탓이죠. 자, 여기 유튜브에서 WCC 종교통합반대 이렇게 말하면서 2024년 9월 29일 주일 오전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성경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현 시대 성경사본 언어학자들 뭘 주장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했는지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학자들이 가서 찾아내야 돼.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을 찾아보고 찾아내야 돼. 이런 말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성경사본 언어학자들이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을 찾아보고 찾아내야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어떤 논문이나 또 그런 발언이나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 책이 있을까요? 자, 그다음 뭐라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3년마다 찾아낸 걸 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본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3년마다 찾아낸 걸 또 더하고 방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찾아내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변한다 이거죠. 얼마나 기쁘냐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이란 말입니다.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본 언어학자들,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분들, 성경 연구가들이 사본을 어떻게 하면 더 연구하고 또 혹시 발견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더 원본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원본은 없고 사본은 있으니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성경 비평학자들 내지는 더 나아가서 고등 비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 편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역본들, 어떤 또 번역본이라도 온전한 건 없어요. 우리가 뭐 개혁성경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지금 이후에 나온 개정성경도 마찬가지고 비판할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렇게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연구하신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사전도 보고 주석도 보고 다른 연구자료, 논문, 책들 주석도 얼마나 많이 봐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가르치기 힘든 거죠. 그런데도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무슨 사본학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지금 하는 일에 성경을 만드는 일에 오류가 있다. 그럼 오류 있으니까 그럼 정당하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에 관해서 참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오페나 시켜서 그냥 한마디로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성경 사본을 조금만 연구해보면 다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은 강력하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에서 나온 말씀들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하세요. 뭘 믿고 아멘 할까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할 때는 여러분 그냥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동수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존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보존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런 말도 이런 말도 이게 과연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것이 또 영어로 영어가 또 한글로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지나면 그 언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그 의미들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면서 이런 몇 가지 헬라어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미완료 단순 과거 뭐 현재 분사 부정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런 문명에 따라서 이해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현재 분사의 뜻이 다르고 미래 분사의 뜻이 다르고 부정과거 분사 현재 완료 분사 이런 게 다른 거예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엇을 했구나 무엇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 이런 걸 나타내니까 우리 한글로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헬라어에서 영어에서 영어에서 한글로 이런 과정에서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분명하게 봐서 알듯이 헬라어에 한글을 예를 들어서 뭐 생략된 접속사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예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랑침내기의 정동수 목사님의 말 목사님의 말이 정말 사실이겠습니까? 여기 제가 다시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멘 했잖아요. 보존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것.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여기는 오늘은 이 킹잼스 성경 옹호론 무엇이 문제인가 이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블로그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이런 내용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고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봐도 우리가 우리가 여기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존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성경은 사탄이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킹잼스 성경 유일주의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킹잼스 성경 그 모판이 뭐예요?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TR에 있잖아요. 그 뭐라고 역사를 조금만 보면 나오잖아요.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최초로 등장한 헬라우 신약 성경 인쇄본은 컴플루텐시아 대역서였다. 그 이후로 인쇄본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려는 이 인쇄본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려는 인쇄법자의 종령으로 에라스무스의 인쇄본은 바른 헬라우 신약 성경 편집을 맡게 되었다. 에라스무스 인쇄본은 아주 허술한 데가 많았다. 이거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다. 1516년에 어떤 편지에서 편집이라기보다는 급조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TR을 공인본문을 에라스무스가 편집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에라스무스 자신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편집이 아니라 급조된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12세기 필사본인 두 개의 바질판 소문자 사본을 사용한 것이고 네 개의 다른 소문자 사본들은 아주 가끔씩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러니까 이때에 발견된 또 에라스무스가 구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사본의 숫자였어요. 지금은 수천 개가 된단 말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요한계시록 오직 하나의 사본만 가지고 있다.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22장 16절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럼 없어진 구절은 어떻게 했냐. 그 라틴 벌게이터 구절을 다시 헬라우로 많은 실수를 해가면서 번역하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라틴 벌게이터 어디서 사용하는데요. 로망 카톨릭 에서. 여러분 얼마나 정동수 목사님 로망 카톨릭 비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라틴 벌게이터에서 다시 헬라우로 번역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다른 몇몇 세코 사도행전 9장 6절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밤해색 도상에서 회개할 때 물은 질문에서도 에라스무스는 본문을 재생시켜 집어넣는데 이로 인하여 헬라우 필사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본문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정동수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보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말하는 킹게임즈 성경의 모판인 에라스무스의 TR 편집을 했는데 그 편집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왜 정동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에 어떤 검증도 없이 그냥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어요. 그것들이 TR과 킹게임즈 버전에 그대로 존속했다. 또 요한 1서 5장 7질로 8절에 컴플루텐시아 대역서 편찬자를 비롯한 당시의 비판가들의 공격에 굴복해서 에라스무스 자신이 삽입했다. 아마도 대적가들의 날조된 본문을 그에게 제시한 것으로 믿어진다. 또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 자신도 어때요? 이 구질에 대한 의심을 나타낸 채 삽입을 시켰어요. 이때 이에 대한 의혹은 에라스무스 이후에 발견된 수천개의 신약 헬러 사본 가운데 단 세개만이 가짜 구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신빙성을 갖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다고요? 에라스무스 자신도 이게 가지고 있는 사본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짜증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본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 이런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경 사본학자들이 어느 사본학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본학자가 누가 있는데 돼요. 그래서 3년마다 찾아낸 것을 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말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원본이 없는데 그 원본에 가깝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떻다고요? 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또 비평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릴 뜻이 뭐예요? 1611년판 이후로 킹잼스 성경은 계속 수정되어 왔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정동수 목사님이 뭐 성경을 이렇게 킹잼스 유일주의로 가고 있고 개혁개정이나 NIB는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말해요. 나중에 이 오류가 발견되거나 해서 이 번역을 정동수 목사님께서 번역한 것을 여러분 교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완벽하다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정동수 목사님만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이 계속해서 교정하고 교정하고 또 교정된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정동수 목사님의 성경 보존에 대해서 물론 다른 것들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블록을 이 글을 통해서 이 정동수 목사님의 주장과 사실 역사적 사실 공인본문이나 킹잼스 성경이나 결코 완전하지 않다 혹은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그런 관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딱 표가 나요? 라틴 벌게트에서 가져온 거를 헬라로 실수해가면서 번역한 그거를 추가를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경전 9장 6절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결코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정동수 목사님만이 아니라 어느 학자 어느 목사 어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해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동수 목사님의 이런 주장은 설교상에서 이런 걸 주장하는 내용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또 성경의 또 어떤 사본학이나 또 뭐 보존이나 이런 관점에서 결코 올바르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이 오류가 있는 인간이 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편찬한 번역한 이런 성경들은 오류가 있다.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해가면서 비판해가면서 또 발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